가을 단풍이 물드는 화사암처럼 밝은 10월을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지원금을 보내야 한다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발언이 있었는데 시위대에 의해 여러 번 중단됐습니다. 시위대의 주장은 당장 휴전하랍니다. 그러나 전쟁은 휴전이 아닌 대대적인 전진 쪽입니다. 지상전이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은 군사력과 테크놀로지에 있어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산이 있지만 하마스에게는 이스라엘의 테크놀로지 영향력이 시험되지 않은 터널과 인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심각해지면 원유값은 최고 배럴당 157달러까지 오르고 세계의 모든 지역의 식료품비도 오르게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여전히 원자재 가격이 흔들리는 때에 원유값도 오르면 이중 충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함구령, 개그오더를 어겨서 결국 감옥에 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법 선서를 어기고 폭도를 소집하고 조직했기 때문에 공직 출마 자격이 박탈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 재판이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공화당의 트럼프 대안은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미국 의대생 4명 가운데 1명이 학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또 의대생의 상당수는 학업을 마치더라도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치료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 의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사 3명 가운데 2명은 인공지능의 진단과 치료를 우려하지만 인공지능 의료활동에 대한 의무는 가능한지가 아니라 언제 본격적인지입니다. 인공지능 엔지니어의 역할은 중요해지고 연봉도 크게 오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현재 파견돼 있는 미국의 이제는 종군 기자죠. 완벽한 종군 기자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전투병력에 의해서 약 한 300군데의 타겟이 한 24시간 안에 얘기를 하는 거겠죠. 24시간 동안 타겟을 300개 아니라 600개 이상을 잡았던 적도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공습과 무슨 탱크 장갑차가 전부 동시에 군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그 같은 현지에서의 여러 가지가 나오고 오늘은 제가 먼저 미국의 의회에서 생긴 일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원유값과 식료품값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를 이번 섹션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미국의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이 나란히 지금 이스라엘 중동과 협상도 하고 하느라고 바쁘죠.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이제 하원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야지 된다 하는 그 전폭적인 지지가 많으니까 백악관에서 얘기한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하는데 공화당 하원은 그 돈을 국세청의 자금을 깎아서 마련하는 것을 원합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반대로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걸 원할 리가 없죠. 국세청의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업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력도 늘려서 뭔가 세금 빠져나가는 곳이 있으면 잡아내고 하길 원하는데 공화당은 그건 말고 세금 특히 이제 이때의 세금 감사하면 부자와 기업이 대상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깎아서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그 돈을 돌려야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이 여기서 부딪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그 자체는 일치하지만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직접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불러놓고 청문회를 했습니다. 당연히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과 또 그 자신이 주의신 앤토니 블링큰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에 왜 지금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해야지 되는지 돈을 보내야지 되는지를 역설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위대들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방청객으로 들어가서 한 순간만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휴전을 당장 중단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장례를 정리를 합니다. 장례를 정리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의사당의 경찰이 이 시위대를 밖으로 이제 에스코트에서 내보냅니다. 다시 이제 국무장관의 음성인데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번에 미국 행정부에서는 아주 서로 묘하게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묶어서 지원을 하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사람도 이스라엘 지원에 반대하는 사람도 합쳐서 가니까 지금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무장관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나 공격을 하는 주체 공격을 받은 어디로부터 받았는가 하는 것은 다르지만 전부 민주주의의 위협이고 민주주의의 위협이면 미국 안보의 위협이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원을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스파이어 나우 지금 당장 휴전하시오 휴전하시오 하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에 피가 묻은 것 같은 그런 빨간색 물감을 묻히고 시위를 해서 굉장히 여러 번 장관의 말이 중단이 됐었는데 그전에는 가자지구의 학살을 지지하는 것을 중단하시오.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자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하고는 지금 당장 휴전하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벽이 사라져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 국무장관도 물론 준비해놓은 원고를 읽었습니다마는 더 자주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애드한 거죠. 미국은 민간인의 생명 보호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열정적인 소리를 이 방 안에서도 방 밖에서도 말하자면 가자 주민들을 하마스와 분리해서 보호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걸 다 듣고 있는데 우리 미국도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딜레마죠. 하마스를 치려면 민간인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나 터널 위에 지상에서나 이제 그런 문제고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다른 13개국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상군 작전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유엔의 구호사업기구의 사무총장인 필리페 라자리니 이분도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에게 집단적인 처벌을 하고 있는 거다. 하마스 잡는다면서 결국은 지금까지의 대대적인 피해는 팔레스타인 주민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자 상황이 너무 나빠서 심지어 유엔 스태프도 지난 사흘 동안 단 사흘 동안 10명이 숨졌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의미 있는 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준다는 이 같은 정치적인 의지가 없으면 이제 구호 시스템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 휴전을 요구해야지 된다. 병원도 폐쇄할 수밖에 없어서 폐쇄했고 사망자의 66%가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많은 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어떻게 팔레스타인 보건국이 얘기를 하는 사망자 숫자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근거는 전에도 팔레스타인 보건국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여러 번 치렀잖아요. 전쟁 중에 주장했었던 사망자 피해자 숫자와 그리고 전쟁 이후에 비교를 해보면 그게 일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인구 밀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쩌면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숨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병원에 와서 신혼이 확인된 사람이 숨진 것만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점은 무조건 안 믿어야지 된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망자의 66%가 여성과 어린이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도 유엔의 구호 담당 총책임자도 휴전을 해야지 된다. 일단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민간인이 더 이상 숨지지 않게 하려면 하지만 휴전 요구는 하마스에 항복하라는 요구다. 벤자민 네타냐후 전쟁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총리의 얘기입니다. A time for a time, not a time. 전쟁할 시기지 휴전할 타임이 아니다. 라고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타냐후가 미국 의회에서 휴전하라는 또 유엔 구호단체의 휴전하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를 외치면서 승전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인질로 잡혔던 19살의 여군을 어제 이제 구조한 것 그리고 유엔에서 유엔 구호단체에서 가자주민을 좀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의 연방상원의원은 유엔이야말로 가장 반유대적인 그런 조직체다라고 굉장히 유엔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 지상군이 사실 이번에는 하마스에 들어가는 그 침공 과정까지는 하마스를 좀 놀라게 한 것 같습니다. 비밀리에 조용히 침공해서 한 며칠 사이에 지금 딱 하마스가 차지하고 있는 북쪽의 외곽을 포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건 이제 위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위성 시스템으로 그냥 웬만한 미디어만 하더라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포위하고 탱크 장갑차 들어가서 하마스의 기반 시설을 공격을 하는데 그 위성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차곡차곡 하마스 쪽으로 도시 외곽으로 가자 지역에 가자 시리가 있잖아요. 좀 북쪽에 그런 곳으로 접근하는지를 위성으로 아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하마스를 사살하고 이런 거 그랬더니 하마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 명의 인질 비디오를 공개를 했는데 견딜 수 없는 힘든 그런 컨디션에서 네탄냐오를 비난합니다. 인질들이 인질과 하마스 포로 교환을 해라. 왜 이 포로 교환 더 많이 하라고 하겠죠. 인질 한 명당. 그걸 거부를 해서 우리를 이런 상태로 놓게 하는가. 이건 이제 하마스가 하라고 해서 시켜서 했는지 인질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이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수의 인질과 인질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인질 어떻게 되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제 또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잔인한 심리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민을 인간 방패로 삼는 하마스. 주민의 안전과 무관하게 이스라엘이 사라져야 팔레스타인이 산다 하는 하마스 전쟁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가 얘기하기를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을 주민을 인간 방패로 쓰면 안 된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민간인의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된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모든 조치를 해도 민간인 살상은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지. 하마스보다 민간인이 훨씬 많이 숨집니다. 민간인이 220만 명 이상이고 하마스가 최대 잡아야 5만 명이 안 되는데 누가 더 많이 죽겠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죽는다 이런 표현을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잘 안 하고 거의 안 하고 숨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든지 하는데 필요한 때는 합니다. 220만 명 대 4만 명 누가 많이 죽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의 입장이 있고 이 정도 됐는데 공격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본때를 보여야지 된다. 기타 등등의 이유.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점점 비난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자지구의 인도적인 차원의 비참함 때문에 그리고 미국인도 그 안에 지금 600명이 갇혀 있습니다. 완전히 덫에 갇힌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럽 쪽으로 가서 이집트가 사람을 받아달라고 라파 국경을 열어서 받아달라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집트도 아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난민이 대량으로 중국 쪽으로 들어가면 중국이 좋아합니까. 중국도 아웃 오브 컨트롤이지 그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을 이스라엘이 받기가 힘든 그런 힘든 상황을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럽을 통해서 이제 3쿠션으로 이렇게 이집트를 움직이게 하려는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이 있고 미국 내부에서는 지금 터지기 시작해서 어제 이제 코넬 대학교에서 주의시 센터에 대해서 위협 주의시 학생에 대해서 위협. 경찰이 지금 이거 연방수사국이 혐오 범죄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라스베가스에서는 한 남자가 체포되고 기소됐습니다. 이 남자는 라스베가스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바다 주의의 상원의원인데 제키 로젠 뭐 라스트 네임 보면 아시겠죠. 주의시입니다. 제키 로젠을 살해했다는 위협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의원이 팔레스타인 살해에 공모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의시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했다. 고로 팔레스타인 살해에 공모했다 하는 이 같은 주장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학계 또 재계에서는 반주의시 활동을 한다든가 이제 그 재계의 CEO가 볼 때 그런 판단이 들면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고 유럽에서도 반유대주의 물결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시 피플들은 지금 미국 내에 있거나 유럽에 있거나 안전을 염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각 나라에서 전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내부의 이 상황이 얼마나 친이스라엘에 관한 지지가 얼만큼이고 친 팔레스타인에 관한 지지가 얼만큼이고 그 사이에서 정치인인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고 정치인을 넘어서 그냥 국가의 지도자인 나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지 되는가 이런 계산들도 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건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브라함 어코드에 속해 있는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츠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은 눈치를 보겠죠. 국민과 정권 사이에 좀 입장이 다르니까 정권은 지도자는 이스라엘과 같이 협력하고 미국과 협력을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무조건 이란이 미워요. 시합하기 때문에 또 이란과 종교적인 힘겨루기도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도 하마스도 싫어하고 하마스도 너무 폭력적이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눈치는 좀 봐야지 되고 이 눈치 작전은 시작됐고요. 제가 이 섹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깊어지면 유가가 오르는 구체적인 단계를 어제 세계은행이 경고를 준 것을 역시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주 쉽고 명료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거기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부분은 9시 35분경에 보도해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공동 후원입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이죠. 네, 지금 와일드 와일드 월드입니다. 어느 월드가 와일드 월드까요? 정치계에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법원에요. 법원에도 인간성이 들어가도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와일드 와일드 월드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지금 콜로라도주에서 아주 중요한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비슷한 종류의 재판이 역시 미시건주, 미네소타에서 열리는데 미시건주는 특히 경합주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수정헌법 14조. 공직 출마 자격이 없다는 건데 이게 이제 반란을 일으켰거나 반란에 가담한 사람을 도운 사람은 누구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공직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인데 이걸 이제 콜로라도주의 유권자들을 대신을 해서 Free Speech for People이라는 단체가 소송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사건을 소집하고 다 지휘하고 했기 때문에 공직에 출마할 자격이 없어서 출마권에 소송을 한 겁니다. 이제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내려야지 된다 하는 거거든요. 헌법에 따른 평화적인 권력 이항을 막았다. 헌법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시도한 것은 직무유기다. 이게 이제 부통령이 발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건 선거 간섭이다. 내가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 행정부가 하고 있는 비롯한 그런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 자체가 이제 1886년도에 비준이 됐고 남북전쟁 시대 때 이제 남부연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대통령에게 이런 걸 적용해 본 적도 없고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번 있었어요. 이번에 150년이 지난 지난해의 뉴멕시코주의 한 카운티 공무원이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해임된 그 경우는 있지만 그건 이제 로컬 일이고요. 이렇게 대대적인 것은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콜로라도주 판사 세라 월레스 벤치 재판이라고 하죠. 배심원 없이 배심원을 트럼프 쪽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로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란 조항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 연방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아주 높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대안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일부 지역에서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라든가 아니면 아이다호에서는 런 디센티스를 저쪽으로 제치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주지사에 있기도 했고요.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도 니키 헤일리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심지어 콜로라도주 주민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만약에 이 지금 소송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나서 콜로라도주에서는 그의 이름이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용지에서 없다 할지라도 나는 쓰겠다. 쓰는 거 있잖아요. 후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라도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아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과거보다는 조금 약해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다른 후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공화당이 다른 돌발 변수가 아니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안을 찾으려고 심지어 팍스조차 노력을 많이 해봤잖아요. 런 디센티스도 두들겨보고 했는데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제 내일과 모레는 큰아들 작은아들이 뉴욕의 민사재판이지만 사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고 금요일에는 이반카 트럼프는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같은 민사재판과 이제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조지아주에 관한 거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것처럼 많은 공화당의 라이벌조차 요즘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위험한 것 같아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전에 안 하던 말실수를 자꾸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법 리스크 이슈 그 너머에 사법 리스크 언저리의 사법 리스크라고 할까요? 타이콥이라는 백악관 당시에 이제 트럼프의 변호팀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개그 명령이 뉴욕의 판사도 개그 명령을 내렸고 워싱턴 주에 워싱턴 주가 아니라 주와 마찬가지인 DC 디스트릭 오브 콜럼비아의 연방 판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개그 명령을 내렸잖아요. 특별검사 본인을 이제 기소한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미쳤어 미쳤어의 표현이 그렇게 다양하게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통해서 처음 접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는 하지만 저 사람 미쳤어 저 인간 미쳤어 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서너 가지의 형용사와 어떤 주어와 명사를 대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특별검사에게 판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특히 이제 재판부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증인들에 향해서 위협하는 조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 말을 개그 오더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뉴욕의 개그 오더와 워싱턴 DC 판사의 개그 오더는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타이콥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 주 판사의 개그 오더 명령을 어겨서 감옥에 갈 것이다. 감옥에 가는데 짧으면 하루 아니면 며칠이라도 수감될 거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이 재판 도중에 그 재판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유리하게 여론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대회잔치를 멈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타냐. 슈트칸 판사. 아프리칸 아메리칸 판사라고 더 많이 때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공모 내지는 주도했다는 이 사건이죠. 3월 달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추특한 판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를 엄청 싫어하는 판사고 잭 스미스트 나를 기소한 특별검사는 미쳤고 또 미쳤고 또 미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니까 이제 개그 오더를 내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형사 재판인 겁니다. 뉴욕에서는 두 번이나 어겨서 한 번 5천 달러 한 번 만 달러 함구령을 어긴 것에 대한 벌금을 냈습니다. 지난 주말에 체크 딱 변호사 사무실 체크를 써서 만 5천 불 한꺼번에 내더군요. 두 개 케이스 냈는데 형사 케이스의 개그 오더를 어겼을 때는 벌금 내는 것보다는 더 그 벌이 강해진다는 거죠. 하루 이틀 일주일 며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여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입을 막아야지 될 막아야지 될 때 막을 막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재판장에 가면 조용하니까 손 모으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어제도 많은 법률학자에 따르면 이런 개그 오더는 함구령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도 그런 개그 오더를 내리지 않는다. 수정 헌법 1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불법적이고 위헌적으로 빼앗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일어나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거 뭐 나는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고 내가 지금 1위로 앞장서고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말하는 거 자유롭게 말하고 해서 그게 나의 캠페인 자산인데 그걸 못하도록 나의 선거 운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걸 난 견딜 수가 없다. 하면서 항소한다고 했거든요. 이 판사는 항소 기간에도 개그 오더는 유지가 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개그 오더를 내리면서 판사가 한 얘기는 이제 딱 사람들 보라고 법원의 웹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법원에서 개그 오더를 내릴 때 설명을 한 것처럼 형사소송 관계에서 그 관계, 이번에는 피고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의 수정 헌법 1조의 권리는 필요할 때는 질서 있는 사법 집행에 양보를 해야지 된다는 게 그냥 나의 판결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원칙이다. 피고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사법 집행이 우선이 돼야지 되는 게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바이다. 이게 이제 판사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어기고 어기면 감옥에 갈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감옥에 가고 나면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더 지지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큰아들, 모레는 둘째 아들이 뉴욕의 비즈니스 사기 케이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금요일에 이반카 트럼프 나오라고 해서 안 나가보려고 안 나가보려고 하다가 판사가 나오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이걸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해줬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생일인 거예요. 생일인데 어제가 생일이었거든요. 어제가 10월 30일이 생일이니까 변호사가 쭉 설명을 붙였겠죠. 조금이라도 늦게 하려고. 생일이니까 생일인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어야 되겠는가. 그랬더니 또 법원에서도 그걸 참작을 했어요. 한 주일 그럼 생일을 즐기시라. 생일을 즐기시고 다음 주에 보십시다. 하고 이게 이제 미국의 법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추세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격화될 때에 우리 생활에 직접 미치는 영향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연방수사국장이 반유대주의가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최고조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어제 거의 400%가 올랐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한 민족이 다른 여러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민족의 인종에 의해서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이 혐오라는 것은 사람과 달리 더 사랑보다 빠른 속도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트위러 1년 전에 인수할 때 X 일론 머스크가 44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위러의 가치는 오늘 현재 190억 달러네요. 의대생과 의사들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 학생들 가운데서 의대에 가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병원에 잘 다니시고 하는데 미국 의대생 4명 가운데 한 명이 학업 중단을 고려하고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환자를 직접 대하는 그 같은 일을 치료를 할 계획이 없답니다. 직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인데요. 엘스비어라는 그쪽에게서 유명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의대생들이 생각하는 게 본인의 건강 야 내가 이러다 말라 죽겠어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본인의 건강과 또 삶과의 균형 공부를 해야 할 수 되는 기간 또 공부하는 비용 이런 등등 해서 이제 미래의 임상의사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91개국에서 미국뿐이 아닙니다. 2,21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원래 이제 의대에 가는 학생들이 공부 좋아하고 공부 잘하고 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전념하는 건 당연한 거고 긍정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공부와 삶의 균형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내가 의사활동을 할 때도 의료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요즘에도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가 뭐가 너무 일하는데 복잡할 것 같다.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걱정 등등 해서 완전히 학업을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는 학생이 4명 가운데 1명. 25%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건 대학교 다니면서 학과를 바꾸는 학생, 바꾼다고 고려하는 학생들과 비교하면 어쩌면 크게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대의 경우는 학부 다 졸업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의대생 가운데 60%가 나의 정신건강이 걱정이 된다. 69%는 소득이 걱정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빚이 많을까 봐 그러는 것 아닐까요. 이건 뭐 부모님이 전부 학비를 대주지 않는 한. 63%는 너무 지친다. 공부할 때도 이렇게 지치는데 얘기 들어보면 의사도 너무 힘들다고 해.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라고 해. 하는 걱정.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 필드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60%는 임상 부족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무슨 일이 되고 무슨 뭐 또 소송도 당하고 미래를 막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일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 의대생들 가운데서는 12%가 학업 그만둘 것을 고려하는데 미국 학생은 비율이 25%로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미국은 학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조사를 한 기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간호대학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정보의 양도 너무 많아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너무 압도돼서도 그렇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의사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자체는요. 최근 또 여기도 이 조사는 메디스케이프라는 또 이 관련 전문 조사 기구입니다. 여기서 조사를 했더니 의사입니다. 이번에는 의사 3명 가운데 2명은 이거 이제 미국에서 한 거네요. 의사 3명 가운데 2명은 인공지능이 진단 치료 등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한답니다. 3명 가운데 2명이. 65%가 많이 우려한다. 아니면 어느 정도 우려한다. 36%는 인공지능이 하는 거 다 여러 가지 장치가 돼 있을 거야. 전혀 또는 아니면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30%는 이제 의료계에서 이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 내가 뭐 아는 바도 없고 그리고 뭐 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나는 그냥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 중립적이야. 28% 불안해.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인공지능 장치가 의사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의사의 입장이 돼서 일을 하느냐 더 깊게 들어오느냐 이런 게 아니라 언제 언제부터 그렇게 깊게 들어오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분명히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뉴욕타임스도 인공지능으로 기사를 쓰게 하고 인공지능이 쓴 기사를 감수할 전문가를 뽑는데 연봉이 18만 달러에서 20만 달러에 시작한다 하는 것처럼 의료계에도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언제부턴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로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만 사람을 제치고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조금 많다고 하고요. 저는 이 문제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설명이 없네요. 제가 본 기사 자체는 더 힐이 요약해놓은 기사를 봤는데 나이도 인공지능에 대한 의사의 여러 가지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젊은 의사는 의료계에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덜 열정적이랍니다. 젊은 의사가 더 더 more 열정적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less 열정적이라고 하고 그래서 35% 미만의 의사 가운데는 35%만이 우리 의료계에서 인공지능을 쓰는 미래에 대해서 나는 열광해, 좋아해 라고 얘기하는데 45세에서 54세 의사는 47%, 12%나 많습니다. 35세 미만 보다. 인공지능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의료계에서 쓰는 것에 대해서 더 열광한다. 저는 반대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이 짧은가요?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29개 이상의 전문 분야에서 1043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준 오차 범위가 3.03% 메디스케이프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물론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한 인공지능에 관한 행정명령이지만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특히 국가 안보에 대해서 강조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고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좀 예민한 이런 모든 시스템을 정부와 공유를 해서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게 하면서도 이 테크놀로지는 결국은 경제적인 잠재성이 엄청난 거잖아요. 이 경제적인 잠재성은 발휘하면서도 위험은 최소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카멜라이리스 부통령을 상당히 앞세우던데요. 아무래도 나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동차 회사는 이제 빅3 전부 다 임시협상은 타결했네요. 처음에 포드사가 했고 또 스텔란티스가 주말에 했고 어제는 제네럴 모터스까지 전부 해서 제네럴 모터스가 4년 반 계약 임금 인상이 한 26% 그 밖에 여러 가지 조정이 있는 건데 이거는 성공한 거죠. 노조가 빅3 회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빅3가 공동으로 전면적인 파업은 아니지만 파업을 했고 그리고 임시협상은 노조원들의 최종적인 투표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야지 됩니다. 승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도부가 합의를 했으니까 그건 확신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그럼 테슬란가 혼다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BMW도 마찬가지고 도요다도요. 그런데 오늘 월시저널에 보니까 이번에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위험일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역사상 대통령으로서 처음 대통령이 민주당이 친노조인 건 맞지만 피켓 라인에 서서 메가폰을 잡고 이 노조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짧게 연설을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안 됐으면 바이든 대통령 조금 나빴을 것 같고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월시저널이 이번에 이게 성공하게 되는데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는데 3명의 젊은 노조를 위해서 일한 그 3명의 젊은이들이 언론 플레이를 무척 아주 세련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동차 회사 공장에서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잠시 뒤에 미래에 돈을 많이 받을 직업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앞에 선전망 그렇게 하더니 오일값 그 말씀 안 드릴 뻔했는데요. 잠시 한 아이템 정리해드리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품질 보증 엔지니어 지난해에 올해도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얼마나 많은 감원을 했습니까.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을 텐데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테크놀로지 일자리에 대한 채용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임금 같은 것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닌 그런 분야보다 인공지능 엔지니어는 한 20% 정도 지금 연봉이 많다고 하고요. 이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을 제가 악시오스를 통해서 보도를 드리는데 뒤에 보도를 위해서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인공지능 엔지니어가 받는 연봉이 18만 8천 달러 정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15만 5천 달러 안보 엔지니어 14만 1천 달러 하드웨어 엔지니어 13만 5천 달러 세일즈 엔지니어 13만 달러 그리고 QA 엔지니어가 12만 4천 달러 QA가 품질 관리하는 그런 엔지니어죠. 물건이 이제 바깥에 나가기 전에 이제 다 어슈어런스 해주는 퀄러티 어슈어런스 Q&A가 아니라 그런 엔지니어 이렇게 받는다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심해지면 원유값이 최고 157달러까지 오르고 세계 모든 지역의 식료품비도 오르게 됩니다.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가 여러분들께 주는 이제 가장 강한 메시지인데 세계은행이 어제 이제 경고를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시장이 여전히 흔들리는데 중동 분쟁이 확대되면 이렇게 오른다. 157달러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요 생산국들이 생산을 조금 줄이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1970년대의 유가 충격 이게 반복될 위험도 있다. 그때와 지금 환경은 다르지만 그때처럼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러면 이제 이중 충돌되는 거죠. 충돌되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원자재, 공급망, 공물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상품 시장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중동 분쟁이 더 다른 하마스, 가자를 넘어서 넘어가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직도 여전히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한 전쟁에 주목을 해서 그렇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데 너무 이게 심각해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 당연히 둔화되면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세계은행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만 인해서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은 그래도 내년에 4분의 1% 정도는 지금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동 분쟁이 없었다면 유가도 배럴당 81달러까지 될 것이다. 했는데 중동 전쟁이 심화되면 이게 이제 전망이 빠르게 반전되고 있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이 수출을 줄인다면 전 세계 공급이 하루에 600만에서 800만 배럴 정도 감소하면 그러면 이제 최고 157달러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가장 심할 때 그리고 중간 단계 정도의 시나리오에서는 배럴당 102달러에서 121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여긴 뭐 이란이 개입하거나 상황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최고 127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1973년도에 이제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 이전에 가장 심각한 이스라엘이 당하고 싸우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10월 달이었는데 오펙 산유국들이 아랍 그 산유회원국이 용키플 전쟁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수출을 줄였습니다. 그때 이제 오일 쇼크가 와서 원유가 4배나 오르고 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중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비율이 과거보다는 낮기 때문에 조금 공급 줄이는 것에 충격을 예전보다는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중동이 이제 50년 전과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때보다는 이제 산유국으로서의 위치가 조금 줄어들었고 미국도 뭐 생산을 하고 하니까 지금은 전 세계 그 오일 공급량의 30%를 차지합니다. 중동이. 그런데요. 30%가 적은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70년대에도 37%였어요. 그런데 70년대보다 7%가 줄어든 건데 여전히 큰 비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가를 보면 중동전쟁이 중동에만 머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인플레이션 아니 오일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포장에서부터 물류에서부터 여러 가지 물건까지 우리 바셀린까지 등등 해서 정말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공개시장위원회가 지금 이자율 인상 여부를 오늘과 내일 하는데 이 이자율도 잘 조정을 해야지 된다. 경계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가가 상승되면 식량값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분쟁이 확대되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부터 유가부터 무엇이든지 다 몇 중 충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블로 독일과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캘리보니아주에는 산타하나 바람이 불어서요. 저쪽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아니지만 리버사이드에 어디라고 하나요? 몇 천 채 주민에게 대피령, 4천 명의 주민 1,400채의 주택에 대피령이 내렸는데요. 아구 한 가지요. 건조한. 그러니까 산타하나 바람이 꼭 그쪽에만 부는 게 아니니까 아, 산볼 시즌 시작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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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 числа 철번 Signекс вид입니다. 강호